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박두영입니다. 현재는요. 시리얼 시스템에서 출시한 L560 전면 포트에 마이크 연결해서 테스트 중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아아 하나 둘 셋 넷 모니터링이 될 때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났는데요. 하나 둘 셋 넷 아아 하나 둘 하나 둘